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까꿍 나 웃으면서 왜 안나와? 까꿍 대안이 까꿍 대안이 까꿍 짝대야 너 사진 좀 찍자 너 올바로 나오는 사진이 없어 너 하루 도망당겼어 짝대 짝대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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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안이 기분 좋아 대안이 기분 좋아 아구 좋아 그렇지 짝대야 사진 좀 찍자 너 제대로 나온 사진이었어요 까꿍 까꿍 대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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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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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아 까꿍 보니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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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 까꿍 까꿍 보니 까꿍 까꿍 보니 까꿍 지금 차를 앞에다 대놓고 안 내리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고양이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안 나오는 애들인데 밖으로 다 튀어나왔어 지금 새끼들 까지 엄마야 옷잠아 좋아 웃긴다 쟤네들 꼬맹이들 밖에 안 나오거든 지금 쟤네들이 내 차 시동소리를 알거든 응 왔는데 왜 답 안주냐 이거야 지금 밖으로 다 튀어나왔어 어머나 귀여워라 아 너무 귀엽다 아 아 아 아 웃긴다 알았어요 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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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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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